필리핀 교민보호단체 필리핀 112입니다. 필리핀 1.畑에서 회전을 공유해 주기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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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기는icalu아 케ilation inhale 경찰이 어디있어요? 제가 경찰에게 물어봤어요 왜요? 제가 들었어요, 여기 사람이 죽었거든요 사람이 죽었거든요 경찰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아니요 여기 사람이 죽었죠? 뭐 죽었죠? 아... 경찰이 죽었죠 네 언제? 파이팅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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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, 파이팅? 죽는 사람은 왜요? 아니요 사이팅은 왜요 제가 들었어요 저쪽에서 뭐 konkurrining 또 한국인 милли원을 사라지잖아요 다 맞는 거죠 아무것도 안보이는 사람이 달라요 다른 곳은 없어요 다른 곳은 없어요 다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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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날이 노래가 좋지? 네, 나는 그 날이 노래가 좋지요. 모든 분들이 다 훌륭한 때의 노래가 좋지요. 아무 날이 노래가 좋지요. 다들 그 날이로는 이런 거에 대해 노래가 좋지요. 다 이달으로 노도를 많이 노래하죠. 그런데 그 날 만든 거는 다이좋잖아요. 네, 네. 투, 방, institutional, 차 figure 아니네요. 그럼 이제 준비 중 하나요? 음.. 혹시 모르겠다고? 모르겠다고 말해 못 멀지 않나? 못 멀? 어디에 있는지? 한국어, 한국어? 한국어, 한국어? 30년간 필리핀 한국어, 한국어, 한국어 여기? 여기? 아, 여기 여기? 아, 왜 모르겠어. 삼성? 삼성 뭐? 오드 모델? 삼성, 오드 모델. 내가 오던모델이거든요. 제 오던모델이에요. 아냐, 아냐, 아냐. 어디야, 아냐. 어디가, 아냐. 어디 bisa. 아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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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내가 물어보지는 사람은? 아니요, 아니요 나의 섬을 많이 좋아해요 섬을 많이 좋아해요 섬을 많이 좋아해요 20대 20대 러시키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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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시키를 통하자마자 하라에서 쇼동지능 아까 청소hn에 칼 Länder me 아 i know i know how this area i know shooting gun only only okay okay you want you want to want your to no 지금.. 왜와와와와와와와와.. 왜와와와와.. 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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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.. 뒤희! 이기기기기기! 오케이 오케이 유명한 무거운 것은 저희가 다 깨졌다 여기 사람이 쥐을 수 있네 네 유명한 다? 유명한 다? 유명한 성격이 있자, 유명한 또는... 민ec수에 치고 가서 다 깨서 댓글에 마카티 피 불고스에서 한국인이 피살됐다 총에 맞았다 그런 댓글이 있어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뭐 일요신문에 그런 뉴스가 나왔다 이래가지고 뭐 현장에 안 가봤습니다 뭐 현장에서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 아무도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외국인이 총에 맞았다 그런 내용도 없었고 밤에 갔더만 이제 경찰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있으면 경찰한테 물어보면은 또 구체적인 내용을 알 것 같은데 시간 날 때 이제 경찰한테 물어보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나 없었나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파만파로 필리핀이 지금 안 좋은 뉴스만 계속 형성되는데 일요신문에서 그런 뉴스가 나왔으면 저도 이제 필리핀이고 또 제가 사는 지역이 마카티다 보니까 집하고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충분히 이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뭐 본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근데 교민 커뮤니티에는 그런 뉴스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일어난 사건 같으면 제가 모를 리가 없는데 저도 모르는 뉴스가 지금 뜯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뉴스가 뉴스를 만들고 말이 말을 만들고 필리핀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필리핀에 있으면서 교민 커뮤니티에서 듣지 못하고 또 제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필리핀 현지 뉴스에 찾아봐도 없는 내용들이 계속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만들어지고 안 좋은 이미지가 계속 반복되고 실제로 이제 현지 교민들 생활하기에 더 힘든 상황을 계속 이유수가 모소문으로 자꾸 만들어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교민들이 생활하기 힘든 상황을 계속 또 안 좋은 이미지 안 좋은 이미지 실제 생활하는 사람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내용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